안녕하세요 인성아입니다 오늘은 강개권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강개권으로 마름이 많이 있었는데 마름이 싹 삭았네요 자꾸 물색은 되게 좋아요 물색은 물색은 되게 좋고 낚싯대 피는 중에 옥수수에 널치급이 한 마리 나왔어요 널치급 한 마리 나왔는데 물색도 좋고 봐서는 좀 오늘 저녁에 좀 덩어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덜커덩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에요 오늘 하루 여기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메뉴는 닭도리탕 입니다 닭도리탕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국물이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을까 했는데 닭도리탕이 좀 아무래도 국물도 날씨도 쌀쌀하고 하니까 국물이 있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메뉴는 닭도리탕 입니다 아 밥 먹고 왔는데 자동빵이 한 마리 걸려 있네요 자동빵이 아 밥 먹고 왔는데 자동빵이 한 마리 걸려 있네요 자동빵이 아 물 한 개가 엄청 멋있습니다 물 한 개가 엄청 멋있습니다 물 한 개가 엄청 멋있습니다 칼국수를 끓여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마리수는 한 8마리 잡은 것 같은데 한 최고 큰 게 한 9층인 것 같아요. 9층, 8층. 씨알이 다 자라요.